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박영장, 윤순호, 정하옥 정하옥 옆에 안혜연 김옥순 대답을 해요 말씀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새벽에는 정신이 좀 몽롱하니까 그래 하시고 최순덕 이호순 홍종해 김은미 김신철 이희옥 권영아 강흥북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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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숙 이맑은 정정자 박미숙 박미숙 정영래 아이고 이거 보고해야 되지 이거를 김경화 김경화 강정녀 강정녀 이혜자 이상학 재미 이정순 윤성원 이계자 대답하고 있죠 강간순 강간순 김봉우 한상념 이잉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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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성 맹영옥 호성덕 유무수 강정해 김홍열 김홍열 이명옥 강정혁 권사님은 집에서 요 좀 드리나 아 일산에 갔어 지금 그래요 일산에서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왔는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있는지 일산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내한테 항상 어디 간다 전달을 내한테 바로바로 하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들로 가득 찹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 6절 거기를 보면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2절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한 속에 좋은 것을 넣어두시고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항상 넣어두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언제나 횡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한꺼번에 1, 2, 3, 4 이렇게 다 펼쳐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문제를 종으로 쫙 세워놓고 뭐부터 하나 풀어볼까 그러면서 종으로 세워놓고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나에게 우상이 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돼요 우상과 우상이 아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나에게 우상인 것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일 가망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께 그걸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게 나에게 우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놈 자식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너무 힘들다 그게 지금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강구하면 그건 우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상과 아닌 건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명하면 돼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짜증나고 힘들다 짜증나고 힘들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다가 보면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요즘 이번 주 주간 동안 내가 며칠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서 보냈는데 그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길 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주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계속해서 몇 가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무사의 세무의 일도 이렇게 생기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노예의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또 하나하나 풀어나가다가 보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의 것을 더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이 눈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지금은 나한테 문제인데 그 다음번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뛰어넘은 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아니 보내셨으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사람이 자기 다 지 먹을 거 지 먹을 복을 타고난다 지 먹을 재능과 어떤 그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우리니까 그걸 또 인정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반드시 그 속에 넣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꼭 보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환란 중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오늘도 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나하나 불어나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신방 가운데 이렇게 또 이술려 근사님도 신방이 좀 힘들어가지고 한 2주나 이렇게 되면 또 이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구 목선이 가까이 모시려고 자꾸 그렇게 해서 집이 안 팔리더라도 아마 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집이 또 너무 누추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점심때라도 그래도 한 번 가서 끝에 사는 거나 봐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 1시쯤 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점심 사드려야 되는데 이래 그랬더라고 그래서 2시에 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내가 또 약속을 잡아 나왔어요 오늘은 산에 가지 마시라고 약속회로 가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하나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또 그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그런 거예요 허정순 집사님도 이렇게 가보니까 아 여기 때문에도 힘든 과정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손주가 몸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참 신기해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그거는 약하게 태어나면 어느 기간까지는 잔병치레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그 어느 정도까지 약하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잔병치레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하고 병원에 가면 이렇게 혜택이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지 않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참 신기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인간이 어떻게 저기까지 할 수 있을까 암벽등반이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막 이렇게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 굉장히 고수들 하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도 막 그 위험한 데를 막 오토바이 타도 막 빙빙 날아다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죠 난 진짜 신기할 때가 너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참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파도를 타는 것을 비유를 했죠 파도를 타는 것은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서핑을 타는 사람은 그 파도가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알마 앞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간이 무력해지고 재미도 없고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예전에 그러더라니까 천국에 가면 찬송만 부르면 뭔 재미로 사냐고 그러더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는 그런 거예요 마치 서핑을 좀 탈주하는 사람은 절대 잔잔한 바다를 찾지 않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위험해요 오히려 보드를 이렇게 타보면 그래요 어느 코스든지 다 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리 위험하고 그렇게 해도 다 탈 수 있어요 보드 잘 타는 사람은 고수는 무조건 탈 수 있어요 그거 코스를 다 타면 안 돼요 코스를 다 타면 안 돼요 그건 못 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고수가 되면 저 속으로 가는 데를 못 가요 오히려 저 속으로 가는데 가다가 다쳐요 이게 저 속으로 이제 하수는 저 속으로 가야 이렇게 해야 고개 그래도 막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속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가다가 오히려 엎어져 가지고 다친다고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도 십자가로 다 이겨놓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복된 것 은혜로운 것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 죽으라고 나 망하라고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꼭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지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복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내 삶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개수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꼭 붙들고 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결국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잘 생각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내 가정과 내 삶과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뀌어졌고 얼마나 풍성해졌고 얼마나 견뎌낼 만해졌고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달라져 있고 분명히 좋아져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져요 나는 안 좋아졌는데 거짓말하지 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준은 올라가 있고 내가 이렇게 볼 때 예전에 그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전히 늘 어려움은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기도해야 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분명히 인도하고 있으면 틀림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선을 행하여 복을 받는 악을 행하여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절 4절에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약해져 있는 시인 한 사람을 원수들이 일제히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속수무책인 시인을 꿰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흐를 찌르며 영혼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편이 돼 주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금세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익숙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 그런 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10절을 보면 비난처는 또 사람도 재물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비난처요 나의 요새시다 흔히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 그렇게 하지만 시인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입김을 의지하며 허망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속임수에 빠지고 실망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돈과 힘에 마음을 두면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경쟁과 비교의 시스템에 생각 없이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둘 곳도 없어 다른 것을 찾고는 있지 않은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매일매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도 늘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의 초점은 나에게서 백성으로 옮겨집니다 혹시 하나님만 붙들지만은 나만 잘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큰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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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물론 내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가정은 하나님이 꼭 책임져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구는 하지만 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지금 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내 기도를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만 기도하다 내가 끝났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내 기도를 같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대성적이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나만 잘되게 잘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이기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큰 것으로 주님 주님 인류부터 구원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통하여 내 가족 구원도 꼭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고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인류와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한 단위를 만든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위를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요 참 신기한 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자식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촌들끼리 보면 그렇게 친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촌들이니까 우리 자식들끼리 막 그렇잖아요 서로 뭐 성격도 다르고 또 서로 멀게 이렇게 있다 보면 저 자라는 거 뭐 말고 저지끼리 사는 거지 어느 날부터 사촌이 그래 돼 있네 그럼 오촌이니까 오촌이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이 가면 자식끼리 다 친척이잖아 서로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촌들은 야 너희들이 좀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해라 말은 하지만 그건 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 조금만 내려가면 그러면서 사는 이야기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라 예정이 너 자식하고 지금 예준이가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민 너도 결혼해가지고 너 자식이 있어 우린 내 입장에서는 예정이 성민이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둘이 같이 나고 좋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거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가 서로 못 지내면 내가 좋겠냐 너 사촌도 형님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야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하게도 지내고 그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는 해줘요 그러나 조금이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류 한반도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대성적인 마음과 큰 곳에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더 아프리카 가서 살거나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이런 것이 귀하게 보인다 그래요 한국이 보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다 서로 형제자매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피가 섞인 어떤 그런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친척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친척 결혼식에서 한번 봤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던 분이 알고 봤더니 이쪽저쪽 바깥으로 이렇게 해보니 친척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편협하게 너무 좁게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 단위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여러분들이 최소 단위로 최소한 너희가 여기에서는 충성해야 된다 여기는 그래서 내 가족 가족 그러면서 그건 굉장히 사실은 그 이기적인 것을 하나님이 도가지고 그거라도 챙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거라도 내가 충성할 수 있고 이 교회에서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 다 같은 거거든요 어느 교회라도 다 잘 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전도하고 부응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그렇게 하면 나는 아유 뭐 저거 난 책임 안 나는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교회별로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역사 그리고 그러면서 또 구역도 묶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